오늘은 여러분들이 축제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맨 앞줄부터 한번 벌떡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다! 자 우리 엠도 월스 공연에 이렇게 앉아계시는 분들 처음 만나요 저희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두 번째 줄 계시는 분들부터 일어나주셔야지 우리 셋째 줄 넷째 줄 다 그죠?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앉아있는게 착해한거에요 여기 멋지게 오라보니까 일어나셔야죠 썰말들 시키신거죠? 아마 마지막 곡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신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될 것 같으니 마지막 곡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목소리도 너무 작아요 다시 한 번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자 다 같이 헤이 호 헤이 호 헤이 호 렛츠 업 자 1, 2, 1, 2, 3, 4 각자 시절에 함께 추웠던 우리의 집과 발사람이 우리 샤샤, 우리 샤샤 빨팔 바지에 방식을 누리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윗은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트윗을 추면서 나의 트윗처럼 희망을 하라고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트윗을 추면서 공동에는 주관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윗은 재진이 최혁의 트윗을 추면서 너와 함께 희망을 갇힌 건 잊지 못한 사랑의 풍미 속에 굿샷샷! 굿샷샷! 발머리에 깜짝던 이 빛 속에 뻗던 추억 속에 사랑의 풍미 속에 팔이! 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 그리스 Office 그 여행이 빠져버렸어 터질 것만큼은 이것을 잊지 못할 사랑을 부리지 자, 소녀를 내어주세요 잊지 못할 사랑을 부리지 그 여행이 부르기 감사합니다! 가수문 야, 오늘 진짜 분위기 난리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앤드걸스와 그리고 오늘 아까 카모보이 들으셨죠? 우리 가수 려화씨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글로벌 트루트 가수, 카모보이 가수 령화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적 사랑을 보내주셔서 카우보이가 3천만 뷰가 넘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액두걸스와 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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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뒤집어놨네. 다 뒤집어놨어. 액두걸스 박수!